와우 마트에 도착하니까 카트가 정말 커졌다 아 이제 좀 편하네 어디로 가야 되냐 크랑 무빙 카트 타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무빙 카트다 무빙 카트 타고 올라가자고 무빙 워크는 저절로 그냥 올라간다 크랑 크랑 어허 와플 가게라고 내가 짱 좋아하는 와플 마트에 오면 와플 가게에서 꼭 하나씩 사 먹어야 된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생크림 와플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손님? 와플 하나 주세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? 생크림 와플로 주세요 생크림 잔뜩 꿀 잔뜩 발라주세요 아싸 와플 하나 득템했다곰 봐봐 짱 맛있겠지 어서 먹자곰 포비 녀석 치사하게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? 나도 와플 좋아한다 크랑 우리 나눠서 먹자 크랑 크랑 먹는 건 싫지만 알겠다곰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대신에 나먼저 먹겠다곰 꿀맛이라곰 생크림하고 허니버터하고 너무너무 맛있다곰 한입 더 먹겠다곰 베트도 먹어보라고 베트도 먹어보라고 음 맛있다 아 크랑 와플이 달콤달콤 맛있다 크랑 크랑 와 와플 대박 진짜 바삭바삭해 대박이지? 자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마트 장보기 시작해보자 고고씽 와우 진짜 물건 짱 많아 물건 짱 많다 크랑 우리는 냉장고가 비었으니까 먹을 거부터 사자 여긴가? 여긴 아니잖아 여긴 술 파는 곳이야 이 빙구야 근데 여기가 너무 넓어서 어디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넓어서 가다보면 그냥 나올 것 같다까랑 오 찾은 것 같아 와우 라면 진짜 많다곰 우리 라면부터 골라보자곰 좋았어 그럼 누구부터 골라볼까 나부터 하나 골라보겠다고 아침엔 콘프로스트라곰 호랑이 기운이 마구마구 솟아난다곰 어? 이 라면은 뭘까? 오 일본 라면이다 이번엔 일본 라면 한번 먹어보겠다고 역시 라면은 일본 라면 아니겠소? 먹음직스럽다곰 친구들아 너희들도 골라보라고 짜잔 내 라면 난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 꼬르르 먼저 골라봐 어? 내가 먹고싶은 거 발견 새로 나온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맛이래 와우 엄청 많아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응 먹어 보고싶었다곰 아싸 득템 크롱아 너 뭐 살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 크롱 그럼 뭔데?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크롱 우와 맛있겠다 크롱 크롱 와우 우리 라면 부자 된거 같애 맞다 크롱 음 난 뭘 고를까? 난 매운게 좋은데 찾았다 진라면 매운맛 라면은 역시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이지 맞아 맞아 진라면도 맛있겠다고 아싸 우리 라면 많이 샀다 우리 또 뭐 사냐 크롱 이번엔 우리 양념을 사야된다고 어떤 양념?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양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고 오뚜기 토마토 케찹이라고 케찹 뿌려먹으면 다 맛있다고 아싸 득템 이제 이거 샀으니까 이동 다른 곳으로 고고씽 우와 음료수도 엄청 많아 음료수도 하나 사가자 크롱 얘들아 포도맛 어때? 웰치스라고 웰치스 포도맛 포도맛 좋아 나도 포도맛 좋아 다 맛있다 크롱 포도맛 음료수 득텅 어? 저거 내 친구 공룡 아니야? 크롱 이건 꼭 사야된다 크롱 친구 아빠가 만든 젤리다 크롱 우리 과자도 사는 거 어때? 우리 과자 사러 가자 좋다구 고고씽 크롱 우와 초밥도 엄청 많다 우와 나도 초밥 먹고 싶다 반찬도 엄청 많다 크롱 고기도 엄청 많다구 오호 너무 넓어서 길을 못 찾겠다구 어? 빵이다 오호 빵 엄청 많다구 우리도 빵 좀 사가자구 맞아 포비야 내일 아침 당번 너 아니야? 오호 내일 아침 당번은 나라구 내일은 모닝빵을 준비하겠다구 모닝빵? 짜잔 왜 이렇게 많이 사냐 크롱 한 번 살 때 욕심쟁이 포비 크롱 너 이거 다 먹으려고? 그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겠냐 크롱 쟤네 혼자서 다 먹고도 낫겠지 뭐 당연히 다 먹을 수 있다구 나는 목보검이잖아 호호호호 어? 오오 과자 꺼놓았다구 신난다구 오오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 다 있다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구 이제 골라보자구 오오 오오 자, 뭐부터 담아볼까? 난 쫄쫄이 젤리가 좋다고 아이셔 젤리는 먹어줘야 된다고 오호, 꼬깔꼬깔꼬깔 꼬깔코 나는 고소한 맛 아야 카랑 살살 좀 담아라 카랑 오호, 미안 또 갔다 올게 이번에는 이번에는 꼬북칩이라고 여러가지 맛 중에서 나는 콘스프 맛 오, 포비야 적당히 사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아니, 뭐라고 어, 포비야 우리 파묻힐 것 같아 크랑 말랑말랑 마시벨루 구워먹으면 짱맛있다고 신난다고 그리고 이번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주 사주던 쌀로별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그리고 팝콘이 빠질 수가 없지 영화 볼 때도 팝콘이 빠지면 안된다고 손이, 으윽, 뭐 그 아야 카랑 손이가요 손이가 goddess 세우깡에 손이 간다고 야 나 좀 꺼내줘 크롱 앞에 안보인다 크롱 여배 정신차려 그만 쫓느라고 어허? 이거 뭐지? 오징어다리 새로 나왔나봐 달달구이 맛 요것도 득템 어? 그리고 꽃게랑 오리지널 와사비 고추냉이 음.. 그래도 오리지널이 맛있지 아이고 머리야 저게 뭐야 크롱 어허 뿌셔뿌셔더 이건 꼭 사야된다고 그만 사 이 빙구구마 어? 알겠다고 이제 그냥 간다고 조금밖에 안 샀다고 응 빙이 그들아 애칭 내다리 어허 야다를 이렇게 많이 사러 오 뽀로로 금방 계산하면서 꺼내주겠다고 이제 계산대에 하나씩 하나씩 놔야지 계산대에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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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다 먹겠다고 다 먹겠다고 어허 그럼 이제 계산하자고 어? 왜 날봐 난 돈 없다고 어허 그럼 누가 계산하는거지 어? 난 니네가 마트 과자에서 따라온건데 난 햄버거 가게에 말아먹고 알거지됐다 크롱 어? 그럼 내가 고른 과자들은 다 어떡하지 알겠어 그럼 내가 계산할게 오 역시 뽀로로 짱맞죠 우와 진짜 멋지다 크롱 응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고 멍리이지 내가 돈이 어딨어 오 오늘 만우절이잖아 내가 지갑이 어딨어 속았지? 아니 뭐라고 오구 망했다고 만우절 특집은 너무 슬프다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고 응 와우 공통이에요 아우 공통이 으둬